우리 동네 담배가게엔 아가씨가 예쁘답네 작은 머리에 곱게 빚은 것이 정말 예쁘답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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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대충 대기 악집에 병렬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답네 만화당에 양파리 녀석은 딱지를 맞았답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았나 맞는데 아기 배치라 개공받고 다른 나라 집이 친구들 담배 하나 살아갔어 가지고 바장미 한 송이를 살며시 건네여 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버린다 아자다다다다다자자자자 오 그 아가씨 서서 하루 종이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발 끝이 차려있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정작에 다가서서 이소뛰며 인사를 했지 연락을 하신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울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맑도록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렸어 난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 기대할 수 없는 날 끈기 바로 그때 이것처럼 야단한 내 골목기러기에서 아랫동네 불렴 내 눈에게 그 아가씨 보이댔네 올 때 아꾸나 이때다 빛나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 자 자 자 자 아 하늘빛이 노랗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I love you 나는 지금 담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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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